가수 태희가 최근 발매된 4집에 대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사인회를 갖습니다. 태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사인회를 엽니다. 태희의 4집 애인의 타이틀곡 같은 베개는 현재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터차트에서 박효신, 에픽하이와 손두경작을 펼치고 있고 음악 사이트 멜론과 뮤즈 역시 3위권에 진입하는 등 성공적인 컴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희 4집 타이틀곡 같은 베개는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으로 현악기 화려한 편곡에 태희 특유의 가창력이 어우러져 음악적 완성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태희는 오는 22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쇼키스를 갖고 24일에는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 공식 컴백합니다.